안녕하세요. 문화청조입니다. 네트워크 요구사항 두번째,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DC, IDC 하는데, IDC는 상면서비스, 회선서비스 등 조건에 맞는 IDC 업체를 해야 되구요. 시스템 안전성, 모니터링, 비상조치 등이 가능한 IDC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다양하게 외국 업체도 있고 국내 업체도 있는데요.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서비스가 좋다, 어느 업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개발팀에서 다 알 겁니다. 어느 업체가 좋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도 비용 문제, 또 여러가지 안전성, 비상조치에 대한 부분들 다 고려해서 요구사항에 기입합니다. 그러면 플랫폼 구축 업체에서 그 컨텐츠나 서비스에 맞는, 플랫폼 성향에 맞는 IDC 업체를 선정해서 제안을 할 겁니다. 배아지기 Влад制ious 번역 Ooooh pro 그러 배아지기 유 .